지난 5월 삼성 나이온즈 팬들은 삼성 구단을 향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리빌딩 왕조 재건 선언 이후 7년의 허송세월과 성과 없는 구단 운영 홍준학 단장을 해임하라는 의미에서 팬들의 시위가 이뤄졌는데요. 특히나 모그룹에서도 팬들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소위 왕조라고 불리던 삼성 나이온즈가 홍준학 단장 부임 이래 점점 추락하는 팀이 되었으며 한순간에 리그 최하위 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특히 홍준학 단장은 부임 시에 리빌딩과 육성을 통한 왕조를 재건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왕조는 고사하고 2023년 현재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수층 또한 부족해 부상 공백을 전혀 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는데요. 더불어 지난 시즌 후 스토브리그 동안 선수 유출에 따른 보강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개막 한 달 만에 절박하다는 발언과 함께 팀 내 베테랑 선수와 신인 상위 지명권까지 넘겨주며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또 다른 화두도 있었습니다. 스토브리그 중에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고 시즌 중에 윈너와 리빌딩을 모두 놓치는 트레이드를 단행한 홍준학 단장을 향한 삼성 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에는 홍준학 단장의 경질 요구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미로 삼성전자본사로 트럭 시위까지 보내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인데요.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았던 모그룹에서 적극적으로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홍준학 단장은 삼성 내부 승진 인사이며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장이고 구단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선수 운영과 지원, 인사권의 자금력까지 가지고 있기에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학 단장 부임 이후 가을야구는 단 한 차례 진출했고 이에 모그룹에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잡았다는 말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모그룹에서 실제로 구단 운영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고 단장 교체와 감독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스타 출신의 해설위원과 단장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스타 출신의 해설위원은 LG 트윈스의 레전드 박용택 위원으로 사실상 뜬금없는 선임이 아니냐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모그룹에서는 팀을 빠른 시간 안에 재정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완전한 LG맨이지만 야구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마당발이며 해설위원으로 활약하며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진정한 야구인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준학 단장이 구단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워낙 큰 상황이기에 여전히 아리송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박용택 위원이 단장 면접을 본 것이 사실이고 조만간 공표된다면 삼성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즌이 끝나가는 시점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팀의 재정비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삼성 나이온즈를 사랑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도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홍준학 단장의 경질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그룹의 결정은 확실해졌고 홍준학 단장의 경질도 명확해진 현재 삼성 팬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더불어 박용택 위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